와우 이게 조화가 안 돼요. 저는 도저히 X나오는 식단 되게 싹 육즙이 터져가지고 흔히 국겸이에요. 나 오늘 너무 괴로워 이거래야. 너무 괴로워요.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. 야 이거 너무 지옥 같지 않나? 왜? 타임. 나는 근데 뭐지? 약간 타임. X나오는 식단. 다 잘 먹습니다. 그럼 여기 있는 거 중에서 하나도 안 빼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? 굳이 따지면 호호호호호호 입이 진짜 많이 길고 저는 번데기 좋아하고요. 나머지는 다 싫어합니다. 전반적으로 좋아하고 그중에서 민트 초코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 베스트 탑 10 안에 들어가는 음식입니다. 먹을 줄 아시네요. 마셔봤어요? 형님? 너무 충격적이었어. 사실 이거는 먹자마자 오 맛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맛이야. 아니 냄새는 별로인데? 내 돈 주고 사 먹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왜? 저도 근데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의 매력이 뭐다 빡 이렇게 하기가 애매한 매력이예요. 여기서 아까 노란 색깔 호박이랑 양배추랑 넣고 아무것도 안 섞은 거 없고 짐 내는 거 이제 건강. 건강 그거. 아 난 되게 괜찮은데. 이게 진짜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. 이거는 너무 심하다. 번데기는 그 등 말고 이렇게 배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? 거기가 생각보다 너무 디테일하게 생겼어요. 다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. 좋은 비주얼은 아니야. 진짜 맛있다. 번데기가 국물도 맛있고요. 캬 이거 소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. 아 난리 나요 진짜. 매운 거 먹을 때 가장 최고의 궁합. 저는 동치미 국물 넣어. 오이 냉국이에요. 기분이 조금 상하려고 하는데. 보는 것만이라도 기분이 상할 정도라고. 여름에 조금 덥고 이러면은. 시원하게 냉국 이제 오이는 탁 마시면. 속이 싹. 아 너무 이게 아. 얘도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. 오이 참 좋아하고 양파 참 좋아하고 미역도 참 좋아하는데. 이게 합쳐오니까 왜 싫을까. 한 번 마시면 멈출 수가 없어요. 오케이 그럼 다 드세요. 오 이 정도면. 오 와 와우. 이거거든요. 식초가 너무 많아요. 그렇게 시큼한 맛을 싫어해요.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는데. 아유 이상해 이건 이상해요. 그냥 이상해. 자 이 피자가 의외로 호불호가 많이 갈려. 오 그래요? 이거 맛있는데 참. 과일을 데워 먹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거든요. 과일 데워 먹는 게 뭔가? 익히면 뭉그러지는 게 너무 싫어요. 통일성이 없잖아. 피자면 피자여야지. 열대 과일을 익혀서 넣냐고. 이 하와이안 피자는 조금 평화적인 음식인데. 싫어? 그럼 파일 크루 빼고 먹어.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중간에 맛이 있어. 이런 거에서 이거 금방 떨어져요. 이렇게 바로 떨어져요. 바로 먹어. 이거 먹으면 육즙이 터져가지고. 과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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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즙. 뭔가 살 가시 받는 느낌인 것 같긴 하거든요. 표현이 극혐이에요. 지금 사이먼 때문에 내 음식 세계가 더럽혀졌어. 누가 휘위를 굶겠나요? 아 이거 봐.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. 그 맛이에요. 그냥 따뜻한 파인애플 그 맛이에요. 나 오늘 너무 괴로워 이거래야. 산덩이 씨나 먹는 거야. 진짜 민트 초코 참 좋아하거든요. 아니 민트는 민트고 초코하면 초코지. 민트랑 초코랑 합칠 생각을 해? 좋아하는 애들은 되게 좋아해. 싫어하는 애들은 되게 싫어해. 이게 싫어하는 친구들은 묻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. 묻은 데는 네가 먹어라. 아이스크림 나 고마워. 데스크네벤스에서 되게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아이스크림 아닙니까?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증된 거잖아. 음 맛있지 않나? 아 그래. 이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이거. 이건 민트 초코 맛이에요. 이거 먹으면 이 당면 느낌이라고 싫어하던데. 그래서 오히려 더 좋지 않나요? 뭔가 후식용으로 양치를 안 해도 양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잖아. 아까 타임. 타임하지 마. 타임하지 마. 모든 맛을 그렇게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. 이건 이런 맛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죽이면 돼요. 이런 거 사면은 냉간한 거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. 그래도 먹을 수 없는 건 오이는 국은 영원히 못 마실 것 같고. 이걸 먹어서 그런가? 먹고 나서 보니까 약간 쉽지 않은 애들이 몇 개 있네요. 이거를 하나하나 못 먹는 사람들이 왜 이걸 못 먹는다고 하는지 싫어하는 이유는 좀 알 것 같긴 해요.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가 이게 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. 일단 네 맛이었으면 좋겠고 내 맛이었으면 좋겠어요. 음식 먹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건 네 맛 내 맛도 아닌 거 안 먹었으면 좋겠어. 얼굴이 있는 거 같아. 인사해. 안녕.